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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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라차아 랩몬 랩몬 안녕 아유 좀 봐라 사람처럼 자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운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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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할리베리 주연의 캐드먼 영화가 말아먹지 않았어도 진짜 괜찮았는데 일단 캐릭터는 할리베리 캐릭터는 괜찮았어 일단 예쁘니까 할리베리 할리베리가 그것만 안 말아먹었어도 후속작 후속영화 더 나올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딱 봐도 저 건물이네요 오리진은 다른 개발사에서 만들어서 그렇게 평이 좋지 않아요 다른 시리즈에 대해서 그럼 뭐하나 여기있어? 멍몬받은 잔뜩 체크 마인드 랩몬 체크 랩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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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겠어 사실 걸려도 상관없긴 한데 어느정도까지는 그래도 깔끔하게 처리하는게 좋죠 그러므로 자 개스 테이크 다운 자 개스 테이크 다운 난간 테이크 다운을 한번 활용을 해봐야겠어 이렇게 어어어어어 아저씨 너무하시는데 아이고 직이잉 하하하하하하 아 아 이럴수가요 이럴수가요 정말 충격적이네요 자 라스트 행복잡기 오리진은 유튜브에 영상이 있어가지고 할지 모르겠는데 뭐 할거 없으면 할게요 자 이쪽으로 반대편으로 넘어가서 자 이 트로피를 먹구요 자 이렇게 들어가야겠어요 저 안으로 한번 들어가보죠 자 여기 포이즌 아이비가 있나봐요 오 이런 위험하네요 제가 참 이런것도 싫어하는데요 제가 한번 박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아 으라차 으라차 정말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운 유용해 에잇짜 그렇지 자 으라차 자 이거 올라가기 전에 어 이게 그 독이 올라오는데 그전에 위쪽으로 올라가야겠죠 자 이제 다음 자 스페셜 콤보 테이크다운 자 으라차 아이고 실수했다 으라차 으라차 너도 까고 글쎄요 치구라고 하긴 좀 뭐하는 사이 아닐까요 들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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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고서 하고서 테이크다운 한번 해주고 아이 끊겨 버렸잖아 빨리 공격하려면 빨리 공격해야지 여러분 이분들아 이 님들아 아이아이아 어휴 이게 다 좋은데 캐드머니 은근히 체력이 좀 약해가지고 컨트롤을 좀 잘해줘야되요 몇대맞으면 죽어버려가지고 그렇지 아 꼭 한두번씩 끊긴다니까 괜찮아 넘어가기만 하면 됐지 자 자 라스트 나도 캐드먼 누나가 이렇게 다뤄... 살살... 아니 살살이란다 격하게 다뤄줬으면 좋겠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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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뭐야 이건 아이고 아이고 정말 너무 위험하군요 자 그리고 이제 다시 베트맨의 시점으로 돌아가겠죠 자 진짜 그래요 타이탄에 중독이 된거에요 나의 혈압 나의 혈압 나의 혈압 나의 혈압 나의 혈압 자 죽기전에 해독제를 만들어야된다 이건데 자 나의 혈압 나의 혈압 자 베트맨한테 조커가 가진 피를 주사해가지고 어쩔수 없이 해독제를 만들 수 밖에 없게 만들려고 하는거죠 치료제 나의 혈압 나의 혈압을 필요하군요 나의 혈압이 너무 가까웠어요 나의 혈압이 너무 가까웠어요 그쪽으로 그쪽으로 죽은거죠 그럼 모두 죽을거에요 나의 혈압이 괜찮은거에요 아아 너의 혈압이 그 마지막의 혈압을 다가고 그 마지막의 혈압을 다가고 그쪽으로 고퓸은 다가고 그쪽으로 다가고 무슨 말이야 아 아 내가 말했었지 내가 한주일에 사업을 내 혈압을 그쪽으로 그쪽으로 아 다른지역에도 자 큰일났네요 야 폰 몇인치야 엄청 큰데 자 미스터 프리즈 미스터 프리즈도 아카모리즌에서도 나오는 빌런이죠 영화에서는 그 아놀드가 아놀드 슈워지네거가 역할을 했었는데 내가 개인적으로 아놀드 팬이었지만 정말 굴었어 참 좋아하는 그릇 굴었어 굴었어 아무튼 그릇 그거만 쉽게 그릇 굴었어 그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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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기 나와봐야 알겠죠 아놀드 그렇게 연기를 잘하는 배우는 아니잖아요 터미네이터같은 경우도 대사 없잖아 그래서 어 그냥 잘 부수는 배우지 아유 뭐야 왜 아니 갑자기 왜 아니 잠깐 이보세요 아저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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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그러세요 이러지마세요 아저씨 잠깐만요 잠깐만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 일단 도망가자 아니 어떻게 된거야 이거 와 세상에 지금 더 큰 문제는 뭔지 알아 패드가 마음대로 움직이질 않아요 세상에 큰일 날 뻔 했다 후 자 일단 미스터 프리즈를 찾아가지고 자 아까랑 비슷하게 온도가 제일 낮아지는 쪽으로 가야되요 어 친해할 뻔했어 어우 저거 하면 안돼 부정탑 아나울드가 아무튼 뭐 대체적으로 그렇게 연기가 막강한 배우는 아니죠 아나울드가 캐릭터가 참 근데 캐릭터 선택을 참 잘하잖아요 대사 많이 어? 없이도 막 임팩트를 줄 수 있는 터미네이터의 터미네이터 역할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원래 터미네이터에서 터미네이터 역할도 원래는 처음에 캐스팅했을 때 그거였다면서요 원래 종코너 역으로 캐스팅하려고 그랬는데 그 아나울드가 터미네이터 역할을 맡겠다고 자청을 했다면서 역할을 볼 줄 아네요 자 일단 이 그 구담식 경찰청 건물인 것 같아요 여길 한번 조사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여기도 총기를 든 녀석들이 좀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지금 피가 개피기 때문에 잘못 걸리면 난 굴러가는거에요 자 조심해서 처리하고 올라가자 자 적들 한마리 한마리한테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되요 안그러면 내가 죽는다고요 안그러면 내가 죽는다고요 얜 또 위치 어딨니 정확히 여기 있구나 자 아무튼 진짜 배역을 보는 재능은 있는 것 같아요 아나울드가 그런 면에서 봤을때 자 이렇게 잡고 자 저 두마리는 이중테이크다운으로 잡으면 되겠어요 어 세상에 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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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쯔잉 세상에 아 큰일났는데 저 얘들아 올라와 아 그래 기회를 그래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이라는 게이머가 진정한 게이머죠 나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겠어 자 들어와 들어오라고 들어오라니까 아이야 아이야 그래 나는야 위기를 기회로 만들 줄 아는 사나이지 현재 너 한마리 남았구나 넌 그냥 발로 차주겠어 발로 차 사크로 자 엉덩이 샷 탕 문 파 열 권 왠 저나 아이 저거 안 좋은데 이거 저거 서브 퀘스트의 느낌이 냄새가 나는데 받아봤자 나한테 아무 도움이 안되네 그래 짜주구나 빅터 아카워살렘에서도 나왔던 그 녀석이죠 하지만 우리 짜즈가 그래요 이 게임에 등장하는 일은 없었다고 한다 왜냐면 내가 이 퀘스트를 진행 안 할 거니까요 메인 시나리오와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요 눈물이 나죠 자 여기 아까처럼 이걸로 올리고 나서 자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자 이거 자 이거 자 이 주파수의 주요방송을 자동으로 가로칩니다 자 자 드디어 구담시 경찰서 안으로 들어왔어요 야 게임 시작한지 한시간밖에 안되는데 벌써 슈트가 슈트의 상태가 매우 메롱하고 자 자 자 아마 이 쪽으로 갈 수 있을 거예요 자 여러분들 12시 넘었네요 추천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니 야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야야 야야야 야에요 야야야야셔야 이렇게 하는hov haro 이렇게 하는 소리 하고 자, 여기 한 놈 처리하고 자, 얘들 움직이나? 움직이는군요 자, 거꾸로 테이크다운 어, 별사랑 한게 5233번째 펜클럭 감사합니다 어디서 정신차려 자, 날아간다 날아간다요 어, 저 하나 붙었어요 자, 천천히 움직여봐 자, 빨리 움직여 자, 왔노라 부왔노라 기절시켰노라 어, 어, 잠깐 얘는 알아서 항목을 했어요 자, 신문 그래, 프리즈 어디있어 자, 박물관에 있다고 하죠 자, 그러면 새로운 그래요 새로운 목표가 생겼죠 자, 그러면 박물관에 펭귄으로부터 미스터 프리즈를 구출하십시오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앵두밭 언제 왔어 아, 이거 은근히 패드가 말이 안됐네 이거 왜 이러지? 자, 일단 그러면 여기서 나가야겠죠 어엏 제 막혀버렸죠 자 일단 보안 통로 제어실로 들어가는 전설을 찾으려면 탐정 모드를 사용하셔야 되요 이거지 사실 사용할 필요도 없어 너무 확고해서 확실해서 자 여기서 자 암호해뒀기 이것도 아칸 어사일름에 나왔던건데 자 조금 더 발전을 했죠 자 해부결과 의발표 자 이러면 이제 문이 열릴거에요 자 이제 나가주면 되겠어요 오리진은 정말 장비가 너무 빵빵해가지고 약간 비리한 느낌도 없지 않아 있죠 호쩌마이유님 뱁손 한개 감사합니다 어쩌라고 자 클라이딩 자 일단 다음 목표 박물관으로 한번 가봐야겠죠 나 리들러 싫어 천탄말이야 리들러는 어쩌라고 한마디면 충분해 어 뭐지 잠깐만 자 우리 이제 한번 해봐요 경험치를 나눠요 자 경험치내노샘 자 저 위치가 박물관인거 같네요 아마 저기도 아마 풍기를 든 녀석들이 좀 버티고 있을거 같은데요 저기 있네 저기 자 한번 역시 역시 무장을 한 녀석들이 기다리고 있네요 자 벌써 7시간 자 벌써 7시간 자 테이크다운 자 테이크다운 자 테이크다운 자 이 녀석 먼저